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정씨,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더 솔직해져 돌아온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타이틀곡 그리고 수록곡을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해드렸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사실 전국 작사 작곡에 참여한 건 처음이라서 떨리는 게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커서 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전국 작사 작곡에 또 라이브까지 방금 선 보였어요. 릴보이 씨가 또 함께 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릴보이 님께서 같이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더 꽉 차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세정씨, 저는 딱 들어올 때 깜짝 놀라서 뭐 서 내리고 밤에 잠을 푹 잔 거예요? 아니요, 저 오히려 밤을... 이게 피치나요? 진짜요? 오히려 설쳤습니다. 설쳤, 그치. 오늘 첫 선을 보인... 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고요.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고요. 이제 다시 찌웁시다. 고생했으니까 다시 찌웁시다. 가수로서 정말 오랜만에 활동인데 기분이 어때요, 세정씨? 일단 노래랑 무대에 들려드릴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리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너무 많은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혼자 무대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지금 속은 굉장히 떨리는 게 맞을 텐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안정되게 하니까 내가 떨리는데? 왜 안 떨지? 자, 그동안 음반으로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지만 그동안 또 드라마와 예능,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어요? 드라마 이후에? 일단은 드라마 도중에 계속 아이디어 떠오르거나 곡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두고 직접 곡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었어서요. 뒤늦게 막 곡을 열심히 준비해서 앨범을 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작은 부분 하나부터 곡을 써와서 지금까지 앨범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앨범 낼 시간이다. 정리 쫙 해서 앨범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어서 그거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앨범 이름이 IM이잖아요. 김세정 씨의 그 순간순간 그 모습 그대로 이번 앨범에 다 담긴 거네요. 아, 역시 정말 대단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때의 세정 씨도, 지금의 세정 씨도 너무나 소중한데 세정 씨가 정말 바쁜 와중에 이 애정을 가지고 만든 그 앨범, 이제 6시에 공개가 되죠. 그렇습니다. 장시에 공개가 됩니다. 얼마만의 앨범이죠? 아, 이게 7개월 만의 앨범이고요. 체감으로는 거의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노래와 무대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즐겁게 작업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세정 씨만의 음악을 기다리셨던 팬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님들 많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I am은요. 타이틀곡 워닝을 통해서 쉬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계속 달리다가 쉬어야 될 순간을 모르고 터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는 순간이 분명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쉬어도 돼, 도전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I에 담겨있는 뜻에도 어렸을 때의 I 그리고 지금 나 자신의 I 이 두 가지의 뜻을 포함시켜서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로해줬던 솔직한 감정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앨범명도 I am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I am을 담아보았습니다. 앨범 제목부터 앨범 속에 한 곡 한 곡에 모두 다 세정 씨의 손길이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쉬어야 될 때를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쉬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나한테 손 좀 내밀어줘요. 난 그런데 너무 쉬웠는데. 이제 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앨범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정 씨의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앨범 수록곡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웠죠. 네, 맞습니다. 작업하면서 어땠어요, 세정 씨? 일단 재밌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작곡 자체가 제가 연기하면서 하나의 환기구가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놀이나 여러 가지 취미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재밌게 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제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제가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도 그게 진짜 그렇게 잘 와닿을지 공감이 될지가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번 앨범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만큼 어떤 앨범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 바쁜 와중에 작업한다는 건 사실 마음은 앞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생각한다는 거랑 그냥 그때그때 메모작에 적는다는 건 굳이 따로 시간을 빼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순간순간에도 갑자기 펑 떠오르는 거라서 그걸 바쁘니까 못해라기보다는 어? 갑자기 지금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오히려 좋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펼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기뻤지 뭔가 힘들거나 이루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삶 자체의 음악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즐긴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정씨가 정말 애정을 듬뿍 쏟아서 7개월간 작업한 이 앨범 어떤 수록곡들이 있는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들려주신 곡이죠. 테디베어.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테디베어는 사실 제목만 봤을 때는 제 어릴 적 고물 1호가 테디베어였어요. 네 어릴 적 아버지께 처음 선물 받았던 인형이 곰인형이었는데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곡이 뭔가 제게 선물처럼 다가올 거였는지 작업을 할 때에도 한 10분만에 이 곡이 완성이 됐던 것 같아서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선물 같은 곡입니다. 작업할 때 10분만에 정말 떠오른 거구나 완전. 이게 투테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번 MR에 맞춰서 멜로디를 얹어보고 한 번 더 불러봤는데 작가님께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곡이 탄생했습니다. 선물처럼 다가올려고 했겠죠 이게? 그쵸? 아니요 음악 신동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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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 좋은 작가님 덕분에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곡은 그렇게 빨리 정말 선물처럼 만나기도 하고 어떤 곡은 막 가지고 있어도 계속 안 떠오르는. 네 진짜 맞아요. 멜로디 하나는 떠오르는데 그 뒤로 막 못 들어서는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근데 이 곡은 전자군요. 확 떠올랐던. 확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공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테디베어를 사주셨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어 맞네요 맞네요. 아버지께 한 말씀 하시죠. 갑자기. 이 곡은 주인공이 아버지 아닙니까 사실? 제목은 테디베어지만. 그러면 그 아버지도 계시지만 이 곡을 쓰게 해주신 이 곡의 아버지께도. 아 곡의 아버지. 네 곡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유민 작가님 덕분에 제가 곡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요. 이렇게 예쁜 곡 하나의 수록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정국의 아버님들 덕분에 이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곡. 그 잔잔하면서도 몽환적인 곡 테디베어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어질 곡은 두 번째 트랙이죠. 바로 타이틀곡. 오늘 또 무대를 통해서 만나봤던 워닝입니다. 이 워닝이라는 곡 어떤 곡이에요? 가장 닮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음 도전을 하려면 쉬려는 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쉬어도 돼 도전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다 같이 조금은 쉬어가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는 느낌 받으면서 밝은 느낌의 곡을 들으시면 다 같이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곡은 그러면 모두에게 하는 얘기지만 세정씨에게 하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특히나 이번 앨범 곡들이 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느낌으로 써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I am.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면 나를 많이 들여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어떤가요? 지금 세정씨는? 지금 저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자 또 무대를 함께 해준 이분 굉장히 화제예요. 래퍼 릴보이 씨. 어떻게 함께 작업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릴보이 선배님 랩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쇼미더머니 무대도 너무 재미있게 잘 봤었어서 같이 작업 꼭 하고 싶다라고 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흔쾌히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협업을. 우리 세정씨도 이제 랩에 한번 도전을. 잘할 것 같아서. 도전은 할 수 있는데 아직 전문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도전의 아이콘이잖아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이틀곡 워닝. 아주 밝고 경쾌한 느낌의 곡과 안무 이미 또 만나보셨죠. 무엇보다 세정씨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보면서 들으면서 위로를 받게 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제일 쉬고 싶어요? 세정씨는? 저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긴 한데 쉬는 걸 오히려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워닝처럼 급하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큰 챕터 앞에서 일부러 2주 정도는 쉼을 갖고요. 약간 제가 진짜 갑자기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쉬어주는 편입니다. 뛰다가 좀 걷다가 뛰다가. 지금은 또 다시 뛰는? 네 지금 뛰어야죠. 좋습니다. 어떻게 쉬는지도 궁금해요. 쉬어야 되겠다 했을 때 뭐하고 쉬어요? 저요? 일단 아예 크게 쉴 때는 반을 딱 나눠서요. 반은 시골집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요. 반은 이제 평소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 보내고 마지막 돌아오기 바로 하루 정도는 집에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와만 대화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게 이번 앨범 아마 준비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런 거 어떻게 아이디어를 펼쳐보고 활동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잔잔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이렇게 합의를 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종아 고생했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수록곡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곡 밤 산책 어떤 곡이에요? 밤 산책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바로 두둥칫이라는 내용인데요. 밤인데? 사실은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려견 된장이와 함께 산책을 가다가 가사가 뿅 떠올랐던 곡이었어요. 이 곡을 이제 가사가 써지지 않은 채로 그냥 멜로디만 있는 상태로 귀에 꽂으며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두둥칫하는 느낌인데 하다가 어? 이거를 가사로 녹여야겠다라고 해서 이 나만의 내적 댄스 나만 아는 이 신남을 좀 녹여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밤 산책이 제목은 굉장히 정적인데. 그렇죠 그렇죠. 부제가 굉장히 동적이네요. 두둥칫. 두둥칫. 아 이 곡은 또 된장이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생겨난 곡 아닙니까? 맞습니다. 된장이랑 안 나갔더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산책은 뭐 언제도 좋지만 특히 밤 산책을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 나만의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공기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밤 공기가 딱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달이 나만 딱 비춰주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이 더 특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리죠. 아니 근데 지금 대낮인데 약간 지금 조명이랑 느낌이 약간 밤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저도 여기 지금 멋진 달이 하나 떠올라겠습니다. 내가 옷을 너무 달색을 하는 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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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이 곡은 정말 발밑은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밤 산책. 그리고 산책하면서 듣기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경쾌한 걸음에 굉장히 잘 맞는 곡입니다. 아 산책곡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곡 집에 가자 만나 볼게요. 산책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에 가자 같은 경우에는 위로라는 게 사실 크게 무언가를 선물을 주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소소한 것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가 오면서 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행복을 주는가를 풀어보고 싶어서 나만의 편안한 느낌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세정씨의 소확행은 뭐예요 그러면? 저요? 저의 소확행이요? 저는 제가 이런 가만히 있다가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바로 메모를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관계없이 떠났던 멜로디인데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전혀 다른 멜로디였는데 갑자기 이 가사랑 뾱 맞아질 때 그때 저의 소확행이 탁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뼛속까지 아티스트요. 뼛속까지 음악가예요. 이 뮤지션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멜로디가 막 이렇게 흩날리던 멜로디가 탁 합쳐졌을 때 그 짜릿한. 진짜 짜릿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딱 쳤을 때 그 느낌. 사람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죠. 이쪽에서는 별로 앞으로 하지 마 그러는데 여기서 딱 그게 먹혔을 때. 있죠 있죠. 다 각자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요즘 같을 때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위로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소한 위로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정씨.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난 그대를. 어떤 곡이에요? 아마 난 그대를. 사랑 앞에 겁먹은 사람의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사실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처음 만나 뵙게 될 세상 분들께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팬클럽 이름이 탄생했죠. 네. 이게 아마 나는 앞으로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나 상처받기 싫은데 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좋아해 주셔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서 보고서 봤습니다. 팬쏭이기도 한 살짝 그런 느낌이 있고.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고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아주 따뜻한 앨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말 나온 김에 세상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세정씨. 네.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사랑을 공유하면서 함께 할 것 같은데요. 세상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수 있게 제 세상에 사랑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세정이 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팬들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곡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전곡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이번 앨범에 우리 세정씨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세정씨의 생각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모습들이 오롯이 한 앨범에 담겼는데요. 어떻게 앨범이 이제 딱 공개가 될 텐데 본인은 어때요? 만족해요? 아 근데 이 성격도 좀 고쳐야 되는데 언제나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준비한 만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한 편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 이만큼의 미련을 놔두는 거니까 그 미련은 다음 앨범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력은 그 힘은 또 잠깐 남겨놨다가 다음 앨범에 아 멋집니다. 정말 자 이 곡들 뿐만이 아니라 앞서 감상하신 뮤직비디오에서는 세정씨의 또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또 입은 의상이 뮤직비디오에서도 만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눈에 띄는 색깔들로 아주 다양한 색깔들로 표현된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촬영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영상 속에서는 1인 5개의 캐릭터가 있지만 실제 촬영에서는 계속 분장을 벗겼다가 다시 돌아간다. 다 본인이니까. 네 그래야 되잖아요. 게다가 디테일이 굉장히 있거든요. 헤어도 다 각자 다르고 이런 메이크업도 섬세한 부분까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메이크업이 뭐였지? 라고 매칭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저희가 메이크업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이 김세정씨의 가부터 하까지의 모습을 다 만나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특별히 미술팀, 분장팀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샵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네 사랑하는 미술팀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상식 분위기 살짝 다녀요. 그러니까요. 이번 또 앨범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 세정씨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함께 그쵸?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김세정씨는 어떤 색깔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심플하게 하얀 가겠습니다.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옷 다 가셨네요. 지금 빛나 보이지만 앞으로 더 담을 것이 많은 색 하얀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얀은 어떤 색이든 하얀과 같이 있으면 그 색도 더 빛나 보이게 해주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세정씨 마음껏 빛나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기자 분들께서 세정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실 것 같아요. 아 세정 정말 많이 더 성숙했구나. 뭐 뮤지션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정말 더 성숙했구나라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세정씨에게 궁금하신 점들 많으시죠? 저희에게 또 사전에 질문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둘러서 되도록 많은 질문을 좀 전달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조선일보의 하나영 기자님 그리고 비하인드 김태석 기자님 서울경제스타의 추승연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구구단 활동을 마친 뒤 진짜 홀로석에 나선 상황에서 솔로 가수로서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첫 앨범입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은 세정씨에게 어떤 의미고 또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요? 일단 감회가 남다른 건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구구단 때에도 그렇고 지금 솔로를 처음 맞이하는 순간에서도 그 전만큼 열심히 했던 만큼 꾸준히 계속 그렇게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해보자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니까 가장 나다운 위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왔던 것 같고요. 앨범 자체는 일기라는 느낌으로요. 제 자신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앨범명 I am의 I는 나 자신 어렸을 때부터의 나 그리고 지금 보이는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는지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제는 세정이가 그냥 노래를 하는 친구가 아니라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에 담는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세정이 스러웠다라는 말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곡 써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위로의 형태도 다양하고 방식도 다양한데 세정 씨는 연기로서도 위로를 주고 또 이렇게 노랫말 그리고 목소리로도 이렇게 위로를 준다라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비하인드의 김태숙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미니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김세정이 생각하는 나란 무엇인가요? 또 이번 앨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제가 저 자신한테 만족을 못해서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저를 생각하는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좋게 봐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덜렁대고요. 굉장히 게으르고요. 굉장히 꼼꼼하지도 못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졌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들만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자신을 표현한다고 하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 꾸준히 재밌게 하는 친구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씨가 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대답 하나하나를 들어보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세정씨 제가 원래도 팬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꾸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꾸밈없는 모습 그대로가 또 이번 앨범에 담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쿠키뉴스의 이은호 기자님께서 주셨어요. 미디어에 비친 세정씨의 모습은 밝고 씩씩하고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은호 기자님 세정씨가 생각하는 김세정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번 앨범은 세정씨의 어떤 면모에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앨범 제목 I am 뒤에 들어갈 표현 좀 완성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어떤 면모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 앨범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면모는 일단 아티스트적인 면모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제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면모가 많이 녹여들 수 있게끔 앨범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I am 뒤에도 굳이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I am 김세정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어렸을 때도 김세정이었고 지금도 김세정이었는데 그 김세정이라는 말 하나로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냥 나는 I am 김세정 앞으로도 김세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I am 김세정이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도 김세정, 지금도 김세정 그리고 앞으로도 김세정으로 살고 싶다는 김세정씨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내일이 더 기대되죠? 저 너무 떨려야죠. 내일도 김세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디지트 조선일보의 하나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앨범명을 I am 이라고 한 만큼 김세정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길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의미 사실 앨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솔직한 제 모습을 조금씩 담아서 결국 타이틀 워딩을 통해서 쉬어도 돼, 이제는 도전해도 괜찮아 라는 의미를 전해보고 싶었고요. 뭔가 계속 달리기만 하지 않고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답을 내리는 거죠. 어? 지금 좀 쉬어야겠는데? 어? 지금의 도전보다 이 도전이 더 재밌겠는데? 라고 계속 저를 돌아보고 발견하는 그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곡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궁금했는데 워닝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어떻게 특별히 따로 연습을 하신 건가요? 워딩 네이티브 느낌 나요? 워닝이야 진짜 이러면 쉬어도 돼, 도전해도 돼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모두에게 이 곡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고 각자 또 듣는 청자마다 또 다른 의미로 간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엑스포츠 뉴스의 김미지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느덧 대비 6년 차 된 세정 씨입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방송인 배우로까지 활약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잖아요. 김세정이 지나온 날들에 붙이고 싶은 수식어와 그리고 향후 바라는 활동에 대한 수식어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임했던 저도 동시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고 재밌겠다 라고 그냥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돌아보면 다 의미 있고 다 재미있던 순간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재미있게 돌아본 만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오든 재미있게 이겨내보자는 마음으로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재미있게 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재미있었고 해시태그 재미있게 네 맞습니다. 좋은데요? 제대로 뽑았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즐기는 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노력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는데 거기에 즐기기까지 하는 세정 해시태그 재능이 있고 해시태그 노력하고 해시태그 즐기기까지 자 다음 질문은요. 서울경제스타의 추승연 기자님께서 주셨어요. 경이로운 소문 성공 이후에 배우로 더 집중할 줄 알았는데 차기작을 드라마가 아닌 앨범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드라마 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메모장에 쌓아두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쌓아둔 걸 빨리 무대로 하고 싶다 노래로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생겼던 것 같아서 무대를 빨리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기뿐만 아니라 노래로도 인정받는 세정이가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앨범을 준비해왔습니다. 맞아요. 세정씨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래하는 무대 위에서 또 빛나는 세정씨가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 또 그분들에게 선물 같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질문은요.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주셨습니다. 화분 앨범에 스카이라인 그리고 오리발이나 싱글 웨일 등의 곡에서 특히 세정씨의 음색이나 매력이 돋보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자작곡을 만들어 부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실감한 부분 있나요? 솔직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요. 지금까지 솔직했잖아요. 고음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내가 음역대가 낮았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고요. 김세정씨가 음역대가 낮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아까 라이브하는 거 들었는데 옆에서. 근데 그게 또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낮은 음역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었구나. 중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 작업을 하면서도 늘 생각했던 걱정이 내 보컬 자체가 크게 개성 있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곡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리는데 그게 잘못 작용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앨범 정리를 쭉 하면서 아 그냥 바뀌어가는 이 목소리 또한 내 목소리 중 하나구나 더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다라고 그냥 오히려 홀벗분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서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더 매력있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충분히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제가 그 무대를 하실 때 옆에서 인이어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라이브를 하는 걸 직접 듣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굉장히 신기하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연기할 때 음성이랑 토크할 때 음성이랑 그리고 노래할 때 음성이 다 달라요.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 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볼 게 더 많아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중저음까지 잘하면 어떡해요? 펼쳐나가 봐야죠. 펼쳐나가 봅시다. 그리고 또 다음 앨범도 그래서 더욱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질문은요.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해주셨어요. 지난해 사랑해보시차 OST 나의 모든 날 미니앨범 화분 싱글 웨일 그리고 청춘기록 OST 내 마음이 그렇대 경이로운 소문 OST 제외까지 본인 앨범은 물론이고 다양한 음악 작업과 가창에 참여를 했습니다. 워낙 바빴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다 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작곡이나 노래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오히려 일이 아닌 환기구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요. 사이트와 스트레스를 작업이나 작곡, 노래를 하면서 오히려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래나 이런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바빴지만 덕분에 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느낌이 오히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된 거네요. 바빴지만 그 중에 또 곡을 만들고 곡을 녹음하면서 또 스스로 힐링이 되고 천상 가수네 천상 연기자면서 천상 가수네 자 좋습니다. 더 그럼 바빠야 되겠어요. 그래서 건강해야죠. 건강 챙기고 좋습니다. 하루 또 본인 만나고 터지지 않게 좋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기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에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벌써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쇼케이스 함께 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제게 투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가지 질문과 여러가지 관심 덕분에 제가 더 세세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 보았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꾸준히 재밌게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정 씨 이제 잠시 후면 한 시간 한 10분 정도 후면 세정 씨의 두 번째 미니앨범 전국 자작곡으로 참여한 이 앨범 I am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정말 온전히 김세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만들어진 그 앨범인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이 직전까지도 굉장히 떨리고 막 정신없고 이랬는데 다행히 선배님이 너무 잘 풀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6시에 앨범을 만날 분들에게 한말씀 어떻게 들어달라? 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소하게 작게 쌓아온 앨범입니다. 열심히 만든 만큼 여러분들께도 잘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응원의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만의 I am은 또 어떻게 꾸며질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앨범과 무대 이후에도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또 7시에 팬 여러분들과 또 만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김세정 씨의 봄과 같은 앨범 I am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세정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